촬영하자 예쁘다 필름 낭비했어 몇 개에요? 비어 몇 개? 하나, 둘, 셋, 넷 종류 같은데? 맞아요 메나브레아 메나브레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메나브레아 파 오케이 2아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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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ough, enough 이건 뭐지? 너무 맛있다 대묵구만이 끝날 것 같아 미쳤다 어제 밤에 왔는데 또 보고 싶어서 아침에 또 왔어 2스텝을 부르는 비기너게인 같은 거 보면 이런 데서 버스키하고 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탈리아 버거워킹에 왔습니다 정말 식당을 많이 찾아보다가 그냥 다 기다려야 되고 막 난리나가지고 그냥 버거워킹 왔어요 먹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은 여행할 때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전 이란 스타일이에요 먹기만 하면 돼요 맛있어 빵 맛있어 맛있어 한국바비큐에 가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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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나 진짜 안 볼 카티하는지 요리 좋아하네 그냥 하는 거지 좋아하는 생각이 나네 그래서 뭔가 가볍게 파티한다는지 정성이 필요하다고 고기 공부가니까 고기를 이렇게 줄여 살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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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튜브 채널 우리 유튜브 채널 우리 유튜브 채널 우리 유튜브 채널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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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체의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Thank you for being here Thank you for being here 이러겠다 쳐다보니까 진짜 진짜 이러겠다 속눈썹까지 있어 진짜 움직일 거 같아 여기도 설마 여기까진도 있어요 일했겠지 맞지 밤 내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동물 다 있어 근데 한번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너무 예쁘다 와 제발 너무 덥지 맙하음 throughout 근데 이거 만들래 제발 너무 덥지 말아왔으면 좋겠다 진짜요? 잘했겠어 시선을 끄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사이즈에 맞게 예쁘게만 나오고 이게 더 예뻐가 없기도 하고 딱 자켓 핏은 딱 저 정도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이걸 한번 지금 처음에 입은 자켓이에요 Nice to meet you It really looks good on you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예뻐 일단 디너, 디너 왔습니다 도영이가 여기 어깨 넓어가지고 응, 맞아 이건 뭐 여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죠? 네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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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크리스 뭐냐? 뭔가 안으로 있는 거 좀 이런 게 보이는데 굶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진짜 짜증나? 시원 없이 이렇게 가지고 이거 좀 더 같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어울리지 잘 어울려, 그치? 그냥 이렇게 나오면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왕자님 같아요 왕자님 같아요 하나만 딱 끼우고 가 하나만 딱 끼우고 가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못 들으시는 건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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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여긴 어디죠? 여기는 돌첸 가바나 본사의 V.I.P. 대표님 대단하죠? 이미 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뭘요? 대표님 존재를 제가 뭐요? 대표님의 존재를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숨기고 싶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돌첸 한 20년 전의 모습? 그런 것 같아요 그쵸? 화려 오 아, 그쪽 괜찮다 표 K-2 자, 훗 views shot 광고 택! 하하하하 아, 예 하하하하 귀여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막찍어도 약간 감성있는 그거로서 하하하하 오셨다. 따왔다. 형 저 목걸이 할까요? 말까요? 해보자 일단. 좀 떨리는 것 같아. 좀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아이 없는 것보다 뭐가 하나 있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이 거울 별로야, 목걸이. 목걸이? 아, 이 거요? 응. 왕자님 시켜줘. 근데 저기 드레스룸 거울 진짜 괜찮아. 아, 진짜. 진짜 예쁘고 오고 싶다고. 근데 이 정도가. 예쁘다. 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24 하루나츠 코렉션. 아. 네. 그리고 힌드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쁘게 나올 사진들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반짝반짝. 키라키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햇빛을 받았을 때 더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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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약간.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너무 반 배전받고 처음 반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레나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엔시티 도영입니다 저는 지금 창가마나 202사 SS 콜렉션에 와있는데요 재밌게 즐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스쿠아이어 구독자 여러분 엔시티 도영입니다 저는 지금 밀라노 창가마나 202사 SS 콜렉션에 와있고요 정말 엄청나게 즐거웠어요 멤버소서와 배후의 처음으로 실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게임 네 나라 네네네 저한테는 뭐 안심 아 이쁜다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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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